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두렵지만... 칼날이 잘 되네요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두렵지 않아요. 좁은 열기 점수 총 10 5 모든 수 쿱 6 2 3 class 6 수 그리스도 나아가 끊어졌네요. 이제 좀 수월해지겠어라. 칼날이 잘 되네요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두렵지마. 힘내세요.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이 되는 건가요? 힘내세요.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이 되는 건가요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또 카나다는 종이 하나가 깨워졌네요. 이제 좀 수월해지겠어요. 흑끝차 정성장의 빠른 관리법도 잘 더할 수 있어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두렵지않아 지금은 두렵지않아 지금은 두렵지않아 다음은 어떡해 다음은 어떡해 지금은 두렵지않아요 다음은 어떡해 두렵지않아요 칼날이 잘되네요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손을 더욱두고 잔인의 공격을 지켜줍니다. 도버지는 지금 위에서 벗어내는 공격이 되었네요. 하지만 이으로라에서만 스톱을 잃는 것입니다. 아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자, 어떡해요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부위 하나가 끊어졌네요 이제 좀 수월해지겠어요 칼날이 잘되네요 아마 그 공격이 역점이었겠죠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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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짱 진정 흑 흑 흑 칼날이 잘되네요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두렵지 않네요.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노력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칼날이 잘되네요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칼날이 잘 지나네요. 저게... 저 겟즈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. 당신에겐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? 시간이 태어가는 그 답이 있을까요? 여기다가 말하면 리듬이 되는 건가요? 아, 힘내세요. 어디에서나 파우스트는 우수했어요.